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살아나는 경매 시장, 반값 아파트 잡아볼까? 집을 사는 방법, 매매나 청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최근 전국 부동산 경매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 송품, 발품 열심히 팔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또 운 좋으면 거의 반값에도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경매 도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정복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연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운 좋으면 반값 이런 얘기 들어보긴 했는데 복잡해서 오늘 정리를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우리가 경매라고 하면 어렵다, 복잡하다, 나는 못할 것 같애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남 얘기 같은데 집을 사는데 금매물과 청약 외에도 굉장히 좋은 경매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아는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매가 뭐냐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저렴하게 사는 게 당연히 장점이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데 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집이 경매로 뚝 나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은행한테 대출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못 갚잖아요. 전세금을 못 갚는다. 대출이자를 안 낸다라고 하면 이제 경매에 넘어갑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로 넘기고요. 은행은 그냥 넘기는데 경매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이제 경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에다, 얼마 금액으로 경매를 넘기지? 경매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 이 가격 정도로 최대한 시작합니다. 오픈 가격을 부르세요. 최저 가격 정도는 우리가 제시해 줄 테니까 그 이상 가격은 제시하는 대로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먼저 감정평가를 합니다. 시세에 대비 감정평가 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나옵니다. 시세 10%에서 20%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처음 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거보다 높게 내는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높게 내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높게 적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금액은 안 할래. 차라리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내가 굳이 이 금액에는 차라리 금매물이 나아 할 수도 있으면 안 할 거잖아요. 유찰이 되면 여기서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이게 저감율이라고 하는데 한 20에서 30% 정도, 서울은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럼 다음에, 이번에는 유찰이 되고 다음에 20% 떨어지면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그 가격이 괜찮다면 또 입찰을 해도 되고, 이 가격도 마음에 안 들어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유찰이 되면 여기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5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유찰이 되면. 점점,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할수록 가격은 내려갑니다. 내려간다. 그리고 또 경매가 좋은 게 대출도 잘 나온다면서요? 규제를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출 규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경매를 받게 되면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규제 지역, 우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규제 대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경매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낙찰가에 최대한 70에서 8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경매를 받았는데 대출 안 나오면 이게 또 다시 또 유찰이 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이 잘 나오고 우리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실거래가 신고, 자금 조달 계획 내라.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경매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자금 조달 내역 안 해도 되고요. 거주 의무 같은 거 있잖아요. 2년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피할 수 있다 보니까 경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든 실거주의, 2년 의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보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지금 앞서 오프닝에도 부동산 경매 매물이 최근에 최대치를 찍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요새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경매 거래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22년부터 해서 2023년. 올해는 계속 늘어나서 지난달에 190건이었고요. 서울 아파트가 216건으로 늘어나는데 굳이 원인을 따져보자면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돈을 안 갖고 경매 신청해서 발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역전세, 깡통전세가 생겼기 때문에 저렴하게 낮은 가격의 매물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꺾였어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 관망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살짝 경매 시장도 좀 기다려볼까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시장 자체가 좀 주춤하면 경매도 좀 지켜볼까? 아무래도 그렇게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데 금매물, 매매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굳이 경매 받아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같이 좀 연동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경매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에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매물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매물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공짜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에 들어가서 물건 상세 정보를 딱 치시면 이렇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내가 관심 있는 물건 그냥 전체로 조회를 해도 되고요. 아파트면 아파트 딱 해가지고 조회를 하면 경매 물건이 쭉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목록을 보고 내가 관심 있는 이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인데 라고 하면 클릭을 하면 거기 안에 매각 기일이 언젠지 최점 낙찰, 입찰 금액이 얼마인지 또 물건 명세서, 감정 가격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어디서 확인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보셔도 되고요. 네이버 같은 정보가 있고 또 유료 경매 사이트에는 더 상세한 정보들이 나오니까 마음에 드는 정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낙찰을 받으려면 보통 뭐 두 번 이상 유찰된 게 좋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찰이 될수록 이제 가격이 내려갑니다. 가격은 내려가는데 유찰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물건이 하자가 있어서 유찰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압류가 걸려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유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같이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실거래가 분석도 봐야 되고요. 실거래가 분석을 할 때는 아파트는 동별로 층별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매 물건이 길가동입니다. 소음이 많이 유발이 되는 길가동인데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로얄동에 있는 가격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네라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하고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비 로얄동이어서 가격이 그냥 금매물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도 동별로 꼼꼼하게 보시고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발품도 좀 팔아가시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권리관계가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물건인지도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일반 매매보다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노력한 만큼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유찰된 게 당연히 가격이 싸지니까 좋긴 한데 그만큼 혹시나 문제가 있는 아파트일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잘 따져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에서 가격을 정할 때 입찰 받을 수 있는 한 해에서 무조건 낮게 쓰면 되느냐. 이것도 뭡니까? 무조건 낮게 쓰면 다른 사람이 더 쓸 테니까 안 될 것 같고 가격을 좀 어떻게 좀 잘 책정을 해서 신청을 할까요? 이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치 분석하고 권리 분석이거든요.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나는 거져먹을 거야. 반값에 낙찰될 거야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적는데 최저 가격 정도로 적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니, 금매물 사는 것보다 저렴하면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금매물 가격을 확인하시고요. 금매물 정도에서 조금 저렴하면 5%에서 1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욕심내가지고 나 반값에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아주 특수한 물건 아니면 사실 아파트는 반값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금매물 정도에서 5%, 10% 정도 낮은 금액을 쓰자. 다른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권리 분석. 어떤 권리 관계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 많이,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 권리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제 권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전세집이나 일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제당이 잡힐 수도 있고 압류가 잡힐 수도 있고 세입자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낙찰받은 돈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떠넘받을 수도 있다는 거. 책임져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돈 3억을 내고 입찰을 받았는데 추가로 더 책임져야 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책임 안 져야 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말소되는 권리. 이 권리 이하로 되면 이 권리보다 늦게 설정이 된 권리는 다 소멸이 돼버리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먼저 선순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 권리 날짜가 2월 1일인데 1월 1일에 한 권리가 있다면 그거는 책임져야 되는 인수되어야 되는 권리고요. 뒤늦게 3월 1일에 되는 권리는 소멸이 돼버립니다.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이 저당권, 근저당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근저당 잡잖아요. 그 저당권을 말하는 거고요.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다음에 경매 넘어갈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이 전세권은 우리 전세금하고 다릅니다. 전세금을 등기부등분에 올리는 걸 말하는데 이런 게 제일 먼저 설정돼 있으면 선순위로 설정돼 있으면 그것보다 늦게 된 후순위는 소멸이 되어버리고요. 그것보다 앞선 선순위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예시가 나온 것 같은데 예시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말만 하면 어려우니까 알자를 한번 보죠. 1월 1일에 세입자가 전세금 2억 주고 들어왔어요.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월 1일에 A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빌리고 1억 원의 근저당을 딱 설정을 해요. 3월 1일에 B은행한테 또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권리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게 경매에 넘어갑니다. 전세금을 안 갚아서 세입자가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앞서서 제가 말소 기준 권리 뭐라고 했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저당, 첫 번째 저당이 뭐죠? 2월 1일에 설정된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2월 1일보다 앞선 게 뭐죠? 전세금. 그럼 전세금은 이 낙찰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3월 1일에 들어온, 늦게 들어온 B은행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아서 해. 내가 낙찰받은 돈, 예를 들어서 3억에 낙찰됐으면 그 돈에서 1억을 가지고 가던 이들이 알아서 해라고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시는 분은 선순위, 인수되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 시세가 5억입니다. 5억인데 나는 얼마 할까 고민하다가 한 3억 원 정도에 서볼까? 낙찰받은 3억에 섰습니다. 그러면 2억 저렴하게 샀으니까 괜찮은데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인수되어야 되는 전세금을 체크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2억 원을 또 책임져야 되죠. 3억 원 저렴하게, 2억 원 저렴하게 3억 원에 했는데 2억 원을 책임져야 되면 얼마입니까? 결국 5억 원에 산 거네요. 5억 원에 샀으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차라리 그냥 금매물 사는 게 더 좋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수되는 권리가 뭔지 없어지는 권리가 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세입자도 또 전세집 들어갈 때 내가 세입자 입장이라면 내가 후순위로 들어갈지 선순위로 책임지게 집주인이, 낙찰자가 책임지게 되는 인수가 되는 권리인지는 세입자도 또 분석을 해봐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나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뭘 공부해야 되냐만 알아도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요. 이 개념만 잡으면 되고요. 혹시 세입자도 전세 계약할 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었지 중개사한테 물어보고 혹시 이 집이 말소 기준 권리 인수되는 권리 맞나요?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입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거 말소 기준 권리 말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입찰 시간, 장소가 법원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가끔 엉뚱한 법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앙지법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법원에서 최저 매각가를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10% 이내 돈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기일 입찰표 잘 작성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 잘못 치면 큰일 납니다. 1억 원에 낙찰 받아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 더 쳐서 10억 원이 돼버리게 되면 약간 10억 원에 낙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소를 했는데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수천만 원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수천만 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숫자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0 하나 더 붙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기간도 약찰일부터 납부기간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입찰 체크리스트까지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두 매씩 드리는 퀴즈을 준비했습니다. 경매 입찰 전에 권리를 잘 따져야 한다고 김인만 소장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권리는 등기된 여러 권리 중에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부동산이 경매 처분이 되었을 때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들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건지 말소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납세자 권리 2번 소비자 권리 3번 말소 기준 권리 지금 상업록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경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